1. 국선궁 기상캐스터 가자! 국선궁 기상캐스터 자 일단 드 갑시다 일단은 일단 대기 와 렉봐 어우 야 씨름 렉이 너무 심해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기상수사 자리에 아니 뭐 미친 사람들 아니야 게임 키자마자 강화를 뭐 자 220개 있습니다 자 220개 먼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뽑고 시작해야지 자 무기 렛츠고 한방 두번째 걸려들었지 이거지 역시 순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상위 하위 두고 안돼 야야야야 항아리 저걸로 끝내자 아 나 미치겠네 안돼 안돼 정슘 아직 안 먹었는데 벌써 빼가 부르네 고프트 흠 오우 씨바 다행이다 하 족버그다 진짜 옷감 220개 털어서 푸 잠깐만 근데 뒤졌다 나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성을 찾자 그냥 사는게 나 지금 수봐 저 20만원이면 자 들어가 봅시다 어 일단은 명파를 한번 까 보도록 할게요 와 씨린 명파 쏟아지는거 봐라 은총 다 깠고 자 이거 일단은 오레아 버스를 타고 그리고 아르고스 버스 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경험치 때문에 타야 됩니다 경험치 때문에 군대 아 골드는 괜찮았냐 님더 그래 골드는 먼...다른 캐릭 Already 타도 돼 야 비닐 우와 ут 아주 Staat 범위 크네 이거? 그 무경색? rumor 괜찮을 거 같은데? 우산메타 consig 파는게 맞는데? 오우 Q18 야 병기물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강하러 갑시다 하트 5등 붙었고 원튼 그렇지 16강 카드를 좀 달달하게 줬는데 오 붙었고 깔끔했네 자 현지 레벨 1490입니다 1490이지만 강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보상 다 받고요 지려 딸이 조져 딸이 질풍노도 두개 배워 딸이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명파 까면서 카드 한번 까 제껴주고 전이팩 먼저 까주고요 조져버렸고요 전고팩 까주고요 그렇지 걸려들어 오 이것이 무슨 전고팩 확률 돌았죠? 쉬면 바로 까주고 카멘 두장 딱 나와주면 깔끔 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굿 21 22 뭐야 20만원이야? 왜 20만원이야? 아유 씨레 감사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장기백 봐야죠 강화라는게 족밥이 아닌데 제가 너무 아니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지금 강화를 하면서 찡찡거리는게 이게 게이머로서 자세가 좀 안잡힌지 않았나 96 97 98 99.76 99.76 상놈새끼 이거 안되겠다 폰 좀 내줄게요 폰 좀 내줄게요 여기서라도 액댐 해야된다 진짜 이런게 많다 지금 이번에 따면 돼 다 엎을 수 있어 다 어우 다 씨바 제발 안돼 와 성공 축하도 도박신고는 1366 이다야 또 속냐 금발 찐신 레전드 누가 돈 갖다 버리라고 협박 중인가요 아바타 뽑는 것도 장기백인 줄 알았는데 뭐 어 뭐야 어 선생님 나 이거 먹고 팔아도 돼? 아니 나 왜냐면 우상 끼고 있거든 아 팔아라고 주는 거라고? 아 감사합니다 수우바 진짜 이런 분들이 세상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친추 다 받았다 와 씨랭 존네 힘들었다 끝 아 X됐다 잠깐만 아 잠깐 어 나중에 또 받을게요 어 그리고 지금 발탄만 좀 갔다 올까? 시청자분들 이거 발탄 내가 더보기 입찰 만골씩 할게 도와주세요 군대 23분 뒤에 인전이에요 어 알아라 알아라 아니 수우바 안 먹는다고? 진짜 안 먹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더보기 장난치면 안 된다 나 지금 곧 튕기니까 이거 어 정카팩 떴네 만골 입찰하려다가 만오천글로 올림 이 정도면 됐지? 정카 다 왔으니까 씨.. 또 시작이네 진짜 그러지 말자 진짜 돈 충전 더 못해 아 진짜 못한다고 씨.. 아무튼 여기까지 해 어 오케이 굿 나머지 먹어요 나 나갔나 아뇨 아부 아부 스트레이트 아 스트레이트는 아니고 나 중간에 강화 한번 해야되거든 시간 좀 괜찮으신 분 이거 제가 버스 타는거라 관문별로 만골씩 입찰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골이거든 버스비 될거야 아마 무섭다 무섭다 난 지금 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라이가 나도 뭐라고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졸라 귀엽네 진짜 뭐가 이렇게 아픈거야 이거 저 구슬 맞으면 뒤지겠는데 이거 와 빠른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끝나고 잠깐 마을 가서 강화 좀 할게요 이거 이렇게 딱인데 아 이렇게 화려하다 이게 안 할 것 같은데 재밌는데 이거 보세요 우산 쓰고 다님 야 수우바 나밖에 없어 야 수우바 나밖에 없어 제발 저거 좀 위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버스기사님들 너무 쾌적했네요 야 마지막 2만골 시원하게 박음 하 미영파를 더 때려 박는게 맞겠지 지금 쓰고 남았네 아이고 꿀값 콜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아까 나한테 전압 주신 분인데 잠깐만 웰렙인데 이게 레전드네 수우바 뭐 하지 말고 가서 아무리 뭐 이 캐릭 하나 때문에 캐릭터 세 개가 뒤졌다 요가 싹쓸 바람 떴고 바람 성공 떴고 만원 그렇지 나쁘진 않단 말이죠 벨가누스 소프이나 한번 가볼까 일단 한 2, 3주 차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지금 채팅창에서 약한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들이 나오시잖아요 소서리스 나온 첫 주 차에도 약한 것 같다고 채팅 졸라 도배됐었습니다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고요 창술사도 마찬가지고요 리퍼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한번 세팅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방송 끄고 밥 먹으면서도 스킬 좀 찾아보고 추가로 그 유튜브에 좀 갱신 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음